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관희님께서 연습하신다는 할아버지식의 시키 멜로디 치는 법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거 전곡은 한번 전에 다 쳐서 유튜브에 올려뒀으니까 그 곡 한번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드리는지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마디부터 설명을 드리면 솔 해서 목가춤 마디를 시작해요. 3번줄 솔 그 다음에 도 그는 C코드에서 그는 5번이랑 멜로디 도 5이 동사 시 도 그리고 G코드로 가서 4 여기 3플레스 2번줄 를 누른 상태에서 G코드에 그는 6번하고 6이 동시 6이 동사 그 다음에 도래 2번줄 도래 이렇게 돼요. 솔 도 시 도 레 도래 이렇게 되죠. 이거는 처음 이제 이거 멜로디 칠 때는 여기 1, 2, 3 플랫에 이거 개 이름은 다 알고 계셔야 지금 제가 이거 불러드리는 거를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여기 아직 집안 못 외우신 분들은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에서 여기 밑에까지 이 개 이름을 다 익혀두시고 하시면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는 다 외운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불러드리는 거예요. 솔 3번줄에서 솔, 도, 오이, 동사, 시, 도, G코드에 레, 6이, 동사, 도래.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미, 파, 미, 라, 렐레 이렇게 돼요. 그럼 A만화에서 근음 5번이랑 미, 5, 1, 동, 3, 파, 미, 파, 미, 1번줄. 그리고 D만화에서 라, 그러면 D만화에서 근음 4번하고 라 멜로디. 4, 3, 동, 4, 그리고 렐레는 여기 2번줄이죠. 라, 라, 미, 5, 1, 동, 3, 파, 미, 라, 렐레.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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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 시, 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C코드 근음 5번이랑 도, 렐레, 5이 동시. 5, 1, 동, 4, 도, 도. G코드 근음 6번이랑 C, 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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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4, 시, 라. 라는 여기 3번줄. 2번, 시. 여기 3번, 2번 되는거죠. 시, 라, 시, 도. 4번째 마디가 도니까 그는 5번이랑 C코드에서 여기는 5, 2, 동, 3, 이렇게 쳐줬는데요. 5, 2, 동, 3, 4, 3, 그리고 5, 2, 동시 한 번 더.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솔, 솔, 도, 시, 도, 레 이렇게 가는데 지금 맨 앞에서 했던 그 4마디를 똑같이 반복이에요. 첫 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솔, 도, 시, 도, 레, 도, 레, 비, 파, 미, 라, 레, 레, 도, 도, 시, 라, 시, 다 이렇게 하고 솔, 솔, 도. 이걸 한번 반복. 미, 파, 미, 라, 멜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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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 시, 이렇게 여기가 이제 90년 전에 할아버지 태어나던 날 아침에 받은 시계란다 거기까지 친 거예요. 앞에 네 마디를 똑같이 두 번 반복하면 시계란다 여기까지 되는 거고 언제나 정답게 흔들어주던 시계 그 부분이 이제 도 미 솔 미래도 이렇게 가는데 2번 줄 도 미 1번 도 미 하고 이 새끼로 1번 줄 솔을 눌러주는 거예요 오 일 동 사 미래 여기는 이제 오 일 통 3번으로 칭찬할 텐데 오 일 통 삼 그 다음에 미래 세 끼 끼워주고 미래 그리고 에이 마이나로 가서 도 시 도 이렇게 흔들어 주던 시계 할 때가 도 시 시 도 에이 마이너 근 5번이랑 도 오이 동 사 시 도 언제나 정답게 할 때 도 미 솔 미래 그 다음에 도 시 도 그 다음에 흔들어 주던 시계 그 부분은 d 마이너에서 레 도 시 라 솔 도 미 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d 마이너에서 근음 4번 하고 여기 레 사이 동 시 치고 레 도는 여기 2번 줄 이 를 떼어줘야 되죠 레 도 시 라 솔 솔 할 때는 g 코드를 잡고 솔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다시 d 마이너에서 레 사이 동시 레 도 시 라 솔 하면서 근음 6번이랑 이렇게 6 2 동 사 도 미 이제 또 뒤에 한번 반복인데요 여기서 레 도 시 라 솔 할 때 6 4 6 3 동시 치고 4번 그 다음에 또 한번 반복 도 미 2번 줄 도 미 솔 5 5 1 동 사 미 레 그 다음에 도 시 도 5 2 동 사 시 도 d 마이너에서 레 이렇게 돼요 흔들어 주던 시계 할아버지의 옛날 시계 그 부분인데요 흔들어 주던 할아버지의 옛날 시계 그 부분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젠 더 가질 않네 그 부분을 넘어가는데 d 마이너에서 레 레 여기는 이제 사이 동삼 도삼 시삼 라삼 이렇게 쳤어요 레 도 시 라 솔 그리고 이젠 더 그래서 솔 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다시 할아버지의 옛날 시계 할 때 레 도 시 라 솔 그 다음에 이젠 거기가 도 레 미 파 미 라 렐레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c 코드에서 그는 5번이랑 도 여기는 5 2 동 사 삼 사 레는 g 코드에서 6 2 동 사 삼 사 그리고 a 마이너에 가서 가질 않네 가지를 않네 그 부분이 미 파 미 라 렐레 도 도 도 시 라 시 도 이렇게 되는데 . 이렇게 되는데, 가지르 그 부분은 도, 그러니까 5 2, 동, 사, 삼, 사 그 다음에 G코 들어가서 시, 6 2, 동, 사, 그 다음에 라, 시, 라, 시, 도 여기는 아까 마지막 도에서 했던 거 똑같이 5 2, 동, 삼, 사, 삼 이렇게 돼요 언제나 정답게 흔들어 주던 시계, 할아버지의 옛날 시계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나 할 때가 도, 미, 도, 미, 솔 이렇게 가죠 2번 줄, 도, 미, 그 다음에 솔, 오일, 동, 삼, 그리고 세 개 떼고 미, 레, 엘 마이너로 가서 도, 시, 도, 오일, 동, 사, 시, 도 그리고 디마이너에서 레, 도, 시, 라, 솔 하면서 G코 들어가고 6 3, 동, 삼, 도, 미, 도, 미, 도, 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코드에서 솔, 오일, 동, 삼, 이, 레, 도, 시, 도, 레, 사이, 동, 삼, 레, 도, 삼, 시, 삼, 라, 삼, 이렇게 2, 잔, 그 부분이 5, 2, 동, 사, 삼, 사, 레, 6, 2, 동, 사, 삼, 사, 가질 않네, 가지를 않네 그 부분은 A말에서 미, 파, 미, 라, 레, 레, 도, 시, 라, 시, 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엘 마이너 근음 5번이랑 미, 파, 미, 파, 미, 디마이너에서 라, 레, 레, 4, 3, 동, 사, 레, 레, C코드에서 도, 오일, 동, 사, 삼, 사, C코드에 시, 라, 시, 도, 여기 도는 아까 처음에 5, 2, 동, 사, 사, 삼, 이렇게 그리고 90년동안 쉬지 않고 똑딱 또 그 부분이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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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할때가 솔, 3번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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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이렇게 해서 C코드도 넘어가요 5, 2, 동, 사,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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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솔솔, 솔솔, 오이, 동, 사, 솔솔 그리고 F로 가서 랄라, 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근음 4번이랑 여기 라, 3번 랄라, 사삼 동시 치고 라, 솔 할 때는 이걸 띄워줘야죠 이렇게 4, 3, 동시, 3, 솔, 그리고 이제 C코드 가서 또 딱 또 갈 때가 미, 솔, 미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코드 근음하고 같이 미, 솔, 미 이렇게 같이 쳐서 두 줄씩 5, 4, 동시 치고 미, 솔, 미 이렇게 그래서 90년 동안 했을 때 구, 신, 토, 솔, 솔, 랄라, 솔, 미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솔, 토, 솔, 솔, 여기는 C코드에서 도, 고, 오이, 동, 사, 솔, 솔, 3번 줄 그다음에 랄라, 솔, 이건 똑같이 4, 3, 동시 치고 랄라, 솔, 솔, 이렇게 3번, 4번 미, 솔, 미 여기까지 똑같아요 두 번 반복이죠 그래서 미, 솔, 미 이젠 더 가지를 않네 가지를 않네 이제 마지막 부분 여기는 솔, 토, 레, G코드에서 랄라,ão, 마,phabet, 라, 엘 altura 여기도 C코드에서 오이통사 여기는 오이통사 삼사 G코드에서 요기통사 바시 이렇게 돼요. 90년 동안 쉬지 않고 똑딱똑 할아버지와 함께 똑딱똑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C코드에서 솔솔 도 솔솔 오일 동사 솔솔 F로 잡고 랄라 그 다음에 여기 중계를 떠줘야죠. 솔 삼사 그 다음에 미솔미 할 때는 C코드에서 미 솔 미 5번 4번 4번 5번 4번 이렇게 미 미 솔 미 그 다음에 솔 토 솔 여기는 오이통사 솔 솔 동사 에프 랄라 송 랄라 송 3번 그 다음에 중지 띄워주고 송 3번 4번 미 솔 미 동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젠 더 가지랄네 가지랄네 그 부분은 송 토 오이통 동사 삼사 네 유기 동사 삼사 가지랄네 그 부분은 A만화에서 미 오일 동삼 파미 D만화에서 나 렐레 사 삼 동사 렐레 C코드에서 도 오이 동사 삼사 G코드에서 시 육사 아 육이 동사 다 시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후줄에서 할아버지의 시계에서 끝나는데 그 부분은 도 미 솔 솔 파 미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C코드에서 도 미 2번줄 도 미 솔 여기는 오일 동 삼 이 일 그 다음에 G7을 잡고 여기도 6 일 동 사 미 일 파 파 그 다음에 C코드에서 미 마지막은 오일 동 사 삼 사 이렇게 긁어주는 거거든요. 마지막 할아버지의 시계 그 부분은 도 미 2번줄 도 미 솔 파 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솔 솔 도 시 도 레 도 레 레 미 미 파 미 라 라 랄 레 도 도 도 도 도 시 시 시 도 그 다음에 솔 도 시 도 레 도 미 미 파 미 라 레 도 도 시 라 시 도 그 다음에 도 미 도 미 도 도 시 라 솔 도 미 도 미 도 시 도 레 도 시 라 솔 도 미 도 도 네 미 파 미 라 멜메 도 시 라 시 그 다음에 90년 동안 시작 솔솔 도 솔솔 랄라 솔 미 솔솔 도 솔솔 랄라 솔 랄라 솔 미 솔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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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처음에 좀 해갈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거 한마디 이긴 여기는 지금 이 노래는 반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마디랑 고 두번째 달랑 4마디도 똑같고 뒤에 뭐 쏠쏠도 쏠쏠 랄라 쏠 미 쏠 미 여기도 뒤에도 쏠쏠도 쏠쏠 랄라 쏠 미 쏠 미 여기도 똑같고 그러니까 몇 개 한 뭐 한 두세 줄만 하면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라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